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쁘게 올라가겠습니다 아 아 지금 옆에도 두개가 있는데 으 으 아 아 아 요거는 상태가 좀 그런데 너무 작네요 뭐 좀 작아서 두고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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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막 이제 산에 도착을 했는데 아 강원도 쪽에 오늘 또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으 으 으 강원도 어 들은 시작되고 있죠 아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어려서 요거는 줄 거구요 음 지금부터 어 천천히 산행하면서 어 두렵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으 아 으 으 mentioned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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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쪽으로 한번 와봤구요 아 지금부터 아 천천히 산행하면서 아 두렵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 천천히 달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은 취나물이 올라오고 있네요 아 우리 강원도 첫번째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주변에도 나무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정도면은 강원도도 아 본격적인 두렵산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도덕살대가 벌써 이만큼 살아있어요 아 벌써 도덕향이 진하게 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도덕도 캐고 도덕도 따고 일석이 일어나요 여기도 취나물이 올라와 있네요 취나물 이렇게 올라와있고 이쪽에도 조금 올라와있습니다 우와 저기 이쪽에 그리고 위에 크게 올라오고 있네요 우와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바로 진짜 1등급이네 1등급 아 보세요 아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것도 1등급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저요 와 여기도 보면은 드러비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그렇지 우와 도덕살대 굵은거 우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싹대가 보이네요 싹대가 이만큼 살아있네요 아 벌써 도덕 향이 엄청나게 진동을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왔는데 아 좀 건강 상태가 좀 안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산에 왔지만 그동안 며칠 동안 또 산행을 못했습니다 아 집에서 좀 몸 단조리 좀 하냐고 사랑을 못했는데 어우 아 이거 또 대물이네요 으아 그렇지 우와 아 도덕참 아 여기 보면 뿌리 잘린 것도 있는데 아 요거 뭐 그냥 뭐 먹는 데는 질환 없으니까 아 도덕도 좋고 아 드릅도 이렇게 만나고 우와 도덕 너무나 좋습니다 우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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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아 더 큰게 있습니다 우와 도덕 우와 아 여기 위에 보면은 어 Sylvang 도 많이 달려 있구요 어 도덕 쌀 때가 아 이렇게 여러 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상일을 다니시면서 어 만약에 더 덩을 아 도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그러면 아 요런 잎을 하나 따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 금방 알 수 가 있습니다 도덕 창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잎을 따서 냄새를 맡아보시면은 하.. 금방 아.. 아쉬웠어요 아 진짜 크네요 아.. 네.. 이것도 아 진짜 크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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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아.. 아.. 바로 옆에도 아랫쪽에도 도덕이 하나 있었네요 누워있어서 못 봤는데 바로 아랫쪽에 방금 캔 아래쪽에 바로 하나 또 있네요 그럼 볼까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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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전에 키던 거보다 아.. 더 크네요 이게 싹 제는 어리게 나왔는데 가늘게 나왔는데 우와 도덕은 어 이게 어미같아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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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우와 그렇지 어 목도덕이네 목도덕 까만 도덕 우와 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위에 보세요 어 싹대가 많이 나왔던 자국이 있죠 어 이거 방송멘태로 따지면은 어 이거는 최소한 한 80년 이상 된거 같아요 으하하하 어 80년 이상 된거 같구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싹대가 나왔던 자국들이 있죠 이거를 어 종합해볼 때 어 최소한 어 8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리고요 어 여기 보면은 어 태가 있죠 이 태를 한번 또 셔봐야 셔봐야지 나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는데 어 어 이거는 도저히 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천종이네 천종 네 아 지금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여기도 어 그룹이 아 이만큼 자라 있네요 예 예 아 아 이렇게 크게 자라 있습니다 아 아 이것도 채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오늘 뭐 어 사실 아 당원들 좀 이르다 생각하고 큰 기대는 안 하고 왔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두릅을 또 많이 만나네요 아 아 두릅도 아 정말 좋습니다 아 이쁘게 더덕살샤가 또 하나 보이네요 아 여기도 어 살샤가 문삭되어 있고 아 이것도 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 위에서부터 썰 때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우와 이거 안찾고 그냥 갈뻔 했는데 우와 이렇게 한 30cm 이상으로 들어가있네요 아 아 아 아 한번 캐볼까요 으악 아 아 이것도 좋다 하 좋습니다 으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의 것도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지금 이렇게 또 아 싹 때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으 아 보다 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 지금 도덕이 작은 도덕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아 도덕색 도덕 상태가 아 클 것 같아요 아 아 아 요 또 좋습니다 아 이것도 좋아요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도덕 살 때가 하나 있네요 어 쌀 때가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쁘다 으 아 아 이쁘게 올라옵니다 으 으 으 아 으 거의 뭐 20분수 이상 어 올라와 있는데 아 도덕 도 쌀 때가 아 아 으 으 뭐 많이 올라왔네요 으 아 썩 되는 건데 아 도덕은 뭐 그다지 크지 않네요 아 좋습니다 아 이 향 아 도덕향 너무나 좋습니다 아 여기도 어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여기도 드릅나무가 드릅이 올라온게 있네요 이런 곳에 보면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것들 있죠 아 햇빛이 다른 나무자물에 그늘이 지지 않고 햇빛이 직접 들어오는 곳 아 그런 곳에 하시면 아 드릅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아 아 조금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아 정말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아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아 계속 한번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추나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추나물을 이렇게 뜯는다고 해서 아예 죽는게 아니라 아 옆에서 계속 또 싹싹대가 나오기 때문에 아 뜯는다고 아예 죽는건 아닙니다 아 그렇지 아 아 아 정말 이쁘네요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 또 어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릅은 채취를 하고 나면은 요 옆에 보면은 아 조그마한 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요런 음들에서 아 계속 또 이렇게 드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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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이렇게 올라와있죠 예 아 요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이거는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 너무 크게 달하면은 하 또 안되기 때문에 먹지는 못하기 때문에 요것도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 보면은 엄나무선도 있어요 엄나무도 있는데 아 지금 엄나무선 상태는 이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룩보다는 엄나무선이 아 조금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며칠 정도 엄나무선이 아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거 감안해서 하 산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아 요기서도 아 이만큼을 또 채취를 했네요 하 하 아 드롭 상태가 아 너무 좋습니다 하 하 예 아 며칠 전에 아 머텔을 한번 가봤는데 드롭 나온거 한번 살펴보니까 아 요거다 조금 많을까 그래요 아 요거다 조금 많을까 그런데 아 아 드롭이 키로에 치료도 안되더라구요 하나 오백그램 육백그램 정도 되는데 아 만원 이상이 하더라구요 아 아 아 너무나 좋습니다 아 상체가 아 담궈서 또 주변은 아 닿으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줄여러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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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구경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와 이게 아 벌써 고사리도 올라왔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사리가 아 아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아 아 고사리 상태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아 아 아 지금 봄나물이 아 다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바로 옆에도 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 고사리가 위에도 있네요 아 여기저거 올라왔고요 아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 고사리도 시작됐습니다 아 고사리가 보이고 있고 아 고사리도 아 좀 아 보일때 끊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 고사리도 채찰려고 하면은 또 눈에 안보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눈에 보일 때 조금씩 꺾어다 놓고 아 삶아서 말려 놨다가 먹으면 좋습니다 아 고사리 두렵 아 또 쉬나물 아 오늘 이렇게 보고 하 있네요 아 요 아래도 아 하나 또 아 크게 올라와 있네요 아 좋습니다 고사리 꺾으실 때는 이 아래쪽부터 이렇게 해서 어 기역자로 땡겨 올리다 보면 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 아래쪽에는 빨리 새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찔깁니다 너무 아래쪽을 끊으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쭉 아 이렇게 아래서부터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쭉 땡겨 올리다 보면 딱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거기서부터는 아 연하기기 때문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고사를 꺾을 땐 그렇게 꺾으시면 됩니다 아 계속 차려봤습니다 아 딱 먹기 좋은 싸이 싸이지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보면은 아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 아래 오면은 고사리 때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 이런 곳에 이런 곳이 정말 고사리 바신데 아 고사리도 아 이게 시작되었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아 아 여기도 드롭이 참 좋네요 와 와 진짜 특 특 특 특 특 A급 특 A급 특 A급 특 A급 특 A급 아 아 보여 드릴까요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좋네 아 또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아 아 아 여기도 있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좋다 아 아 아 아 어집니다 아 아까 드립니다 아 여기서 여기 cheesecake 아 으 지금 제가 산에 오면서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야산 같은 경우에 바닥이 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온 것들이 더럽듯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오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아래쪽에는 다 총알이에요, 더럽이. 총알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산에 올라오니까 정말 이렇게 더럽들이 많이 자라 있네요. 여러분들 고산이라고 더럽이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는 햇빛을 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고산 같은 경우에 햇빛을 더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야산보다는 고산이 더 빨리 드럽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고산 쪽, 양지 쪽 있죠? 양지 쪽 같은 경우에 고산 쪽으로 좀 다니시면 더럽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대신에 이렇게 간벌한 곳이면 더더욱 좋고요. 만약에 간벌한 곳이 아니라면 그래도 햇빛을 직접적으로 나무가 받는 곳 이런 곳을 찾아 다니시면 더럽을 빨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동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진다랫꽃이 아직도 피어있네요. 하아 아니 뭐 강원도 쪽은 아직 이렇게 진다랫꽃도 많이 피어있습니다. 두루 파고 하소, 그리고 또 더덕, 뭐 고사리, 또 치나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위에 많은 나물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도. 여러분들 강원도 산에 다음 주부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지금 이제 한창 시작이네요. 우선 양기 쪽은 먼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을 먼저 산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응가 쪽은 하나 좀 더 있다가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산행하면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만났습니다. 하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번 주 좀 쉬고 쉬느라 하아 일도 안 하고 좀 며칠 쉬었습니다. 집에 누워서 쉬었고요. 그래서 산행을 못했는데 이게 또 강원도 쪽도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약초 구매하실 분들은 네이버 카페 산삼등이 약초 산행으로 검색하신 다음에 가입하시면 카페에서 또 산행하는 분들이 판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 많이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또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열심히 산행을 했고요. 앞으로 또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산행하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